노래만 부르면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기 네 번째 줄에 앉으신 우리 어머님도 우리 예쁘신 의원님도 손수건을 훔치고 있군요.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5천년의 역사를 함께 이어온 한민족 한빛줄이 맞는데 저 하늘의 새들도 자유로이 오고 가고만 우리는 너무나도 못 가는 이 안타까움을 이 노래 오늘 통일의 노래에 담아보았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5천만 국민들의 마음속에 통일의 영혼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고 마련해주신 민주평화통일자원회 헌법 92조에 의거 설립된 대통령 자원기관 우리 회장님은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직접 청와대에 모셔다가 임명장을 올리신 대단한 분이십니다.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여 이번 수소에는 이분들을 위한 축하의 무대를 따로 마련했습니다. 우리 어머님들이 처녀시절이 묻어나는 우리 민족의 깊은 향수가 넘쳐나는 민소무용입니다. 생일이 동일해서 큰 박수로 받아주시나요? 생일이 동일한 기회가 동일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오늘을 위한 축하의 무대를하는 기회가 동일한 분이십니다. 일하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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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